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강동역이 중요하죠. 늘 역세권, 강남 4구 쪽이 지금 아파트 가격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쪽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주택에 대한 요구들 아니면 대체 주택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많고 더더구나 강남 4구라는 입지 자체가 갖고 있는 메리트 이런 것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안에서도 당연히 강동역이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강동역에서 도보 4분인데 어디로 걸어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대로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면서 대로로 쭉 가다보면 바로 그 대로변에 내 집이 있다. 엄청나게 그렇죠. 좀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대로변 그것도 핵심 상업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젊은 또 1인 그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번화한 주거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업지역 물론 그 땅값도 비싼 곳이죠. 그래서 그런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강남구 서쪽구 송파구 강동구 이제 강남 4구라고 하는 바로 같은 생활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미래 투자 가치가 있겠습니다. 강동산업단지 첨단업무단지 고덕 비즈벨리까지 지금 강동의 3대 심장이라고 하는 그렇죠. 강동 안에도 지금 많은 4차 산업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지도를 좀 보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일단 강동역이 최근에 강남 생활권으로 묶여지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올림픽공원 바로 잠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잠실,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지금 그대로 같이 이어지는 물론 롯데 업무타운까지 같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둔천주공 올해 가장 뜨거운 아파트 중에 하나죠. 한 1만 2천 세대를 지금 입주하는 바로 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또 이쪽이 다 올라가면 또 그 주변이 어마어마하겠죠. 자, 중앙보험병원역 지금 9호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9호선이 지금 상일까지 연장되는 것들이 지금 빨라지면서 지금 강동 쪽에 9호선 지금 또 호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자, 지금 천호유타운하고 지금 성내 지금 3구역, 5구역 이쪽에 뭐 42층, 49층짜리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빌딩들이 지금 주상폭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뭐 정말 뭐 천지가 개벽한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변화들이 있는 곳이 바로 강동역이 바로 이 주변이 되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길동자연생태공원 있죠. 광나루 한강공원 있죠. 많은 공원들로 둘러싸여 있고.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늘 말씀드리듯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배드타운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젊은 직장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것들이어야 되는데 바로 강동구가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강동 첨단 업무 단지 안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삼성 관련된 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일반 산업단지도 그 주변으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더더구나 고덕 비즈벨리 같은 경우에는 무려 150개 기업이 입주하는데 지금 7차 산업용지 분양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2022년부터 지금 계속 이제 기업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약 한 11만 명의 20조 정도의 경제 창출 효과가 있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도 또 이쪽에 이케아라는 아주 대형 유통 또 상업 시절까지 들어가는 이런 많은 변화들의 중심에 지금 강동역이 있는데 이 강동역에서 대로변으로 쭉 나와서 도보 4분 거리 안에 그것도 상업 지역 안에 대로변에 입주해 있다는 건 굉장히 훌륭한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이니까 수익형 부동산의 전략을 좀 세워보고 싶고요. 강남 4구지발 3구보다는 좀 가격이 저렴했으면 좋겠는데 시세까지 한 번에 만나볼까요? 자, 일단은 뭐 챙겨드리면 강남 4구 개발오제 일자리 역사권 4박자 다 갖추고 있겠죠. 자, 5호선, 8호선, 9호선 따라서 잠실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방 하나의 불리연거실, 주방, 욕실, 그리고 1.5룸이라고 스타일러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풀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이 메리트가 있죠. 자, 3억 5백에서 3억 1,500인데 1.5룸이 그렇죠. 자, 전세가 2억 7천에서 한 2억 8천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강남 4구에 한 3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고 지금 같은 건물 안에 1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500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 그러니까 1,500에서 한 3천만 원 이 사이로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